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용인 화관교의 윤석민 목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처음 봤을 때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은 만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 청년에게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시선을 고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매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리고 보통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날을 삽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고민에 짓눌려 살지 않고 매일 인생 최고의 날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높은 곳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를 곧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립니다 이 문제만 사라진다면 나도 행복하게 살 텐데 이 사람만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나도 즐겁게 살 텐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즐겁게 살아갑니까? 돈이 많고 학력도 높고 가정에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더 높은 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기대를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당장 없애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명령을 잘 지키면 복받는다는 말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평생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살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가슴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아직 문제에 대한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난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도 인생 최고의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